쌀값이 계속 하락세입니다. 한 가마에 20만 원도 안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. 이런 가운데 쌀 최대 시장인 중국에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을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쌀값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중국 현지에서 열린 국산 쌀 홍보 행사를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한국에서 온 쌀과자 회사 대표와 중국 유통업체 관계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.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. 한국의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서 이틀간 36억 원 정도의 구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. 우리 쌀 가공업체들이 해외로 달려간 건 국내 쌀 소비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3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량까지 늘면서 올해 산지 쌀값은 지난해보다 10% 하락했습니다. 반면 쌀 가공식품 수출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. K푸드 열풍을 타고 냉동김밥과 떡볶이 등의 수출액은 작년보다 40% 이상 급증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치중돼 있을 뿐 쌀 최대 소비지인 중국은 미미한 상황입니다. 앞으로도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이렇게 중국 마트 한켠에 우리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. 정부는 쌀 가공식품 수출을 2028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늘려 쌀 재고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TV주선 윤수영입니다.